정치권이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이나 원료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황 속에서 실제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부가 지적한 데 이어 야당도 법안을 내놓으면서 규제가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을 대표 발의해 관련 논의에 물꼬를 터는데요. 황 의원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통 브랜드인 카르푸는 올해 9월부터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됐으며 브라질에서는 제품 제조업체가 용량이 달라졌을 때 6개월 동안 새로운 무게라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